남서방 뭐 입찰하든 간다 하든 왜 되냐. 하여튼 내일 내가 일 좀 많이 도와드리고 가야 돼. 아니 장애는 못 간다. 다 드릴 텐데. 야 왜 힘들겠어.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 진짜 생신한 거. 진짜 오래 잠시는데. 차려놔서. 안 팔려놔서. 안 팔려놔서. 차려놔서 깨워야 일어나. 질서 좀 얼굴 좀 보세요. 어떤 일이 없었네요. 고모예요. 고모님이세요? 아버지 누님 여든 한 다섯 계셨나. 남서방 공판장 간다. 큰손 땅땅 쳤다. 빨리 갔다 오게. 하여튼 뭐 뭐.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아이고 공판장 간다고 큰손이 갔다 오고. 뭐 식전에 일 다 해준다 하지마. 그제. 술 먹어놔서. 같이. 안 죽어버려. 그럼 우리까지 뭡니더. 어찌 앞에. 나는 다 먹고. 먹고. 씻어. 그렇게 하고. 따로. 밥 보러 가도 됩니다. 아무. 아주 시간이 있어. 열심. 아. 천남 갈라고. 교회는 아직 열심이 있는데. 네. 근데. 장사를 지금 신랑 갈라고 하니까. 응? 두고 신랑 갈라고 하니까. 신랑 갈라고 하니까. 신랑 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야 돼. 사람들이. 돈 피고 해달라고 하면. 조금 마다 했다 했는데. 삼육. 응? 삼육. 아유. 삼육에. 아유. 수요일 날이. 다 오는데 다 다 왔다. 나 다 왔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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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왔으니까. 마을. 제가. 한. 반 정도밖에 사실은 잘 못 알아듣는데. 장모님도 천천히 얘기하시면 되는데. 뭐 빨리 사투리 섞어서 얘기하면. 뭐 한 50% 정도 알아듣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 30% 알아듣고. 국이 약간 싱겁다. 싱겁다. 아니. 싱겁다. 싱겁다. 네. 형님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싱겁게 하는. 더 싱겁게 해요. 네. 형님 같이 드세요. 어? 뭐가 뭐예요? 마카롱이. 이거 한 잔 드셔보세요. 왔다. 이거 한 잔. 가져왔다. 응. 가져. 잘 가져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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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 여기. 여기. 너무 달아서. 어머니가 잽싸게 드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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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른들 드시는 줄 알았어요. 빨리 갇혀. 빨리 갇혀. 빨리 갇혀. 빨리 갇혀. 빨리 갇혀. 빨리 갇혀. 나도. 나도. 따라가야. 나도. 나도. 나 나가야 되는데. 왜 드시고 급하게 다들 나가시니. 썬크림 이제 떡이. 여보요. 썬크림이요. 저보다 더 많이 발라요. 왜 이렇게 가도 안 버리시는데. 아니 썬 알레르기죠. 딱 맞네. 어우 딱 맞죠. 납서방 일한다고 선크림 소문에 뭐 두 통 샀다고 소문나대. 근데 뭐 날씨가 그래가지고 한 통만 써도 되겠어요. 한 통 뭐 뭐 또 뻥치든가 보다 한 통 다 찍어. 한 통 거의 다 벌써 써져. 어디서 그냥 달라가지고. 이야 한소방님도 그렇고 진짜 피부 안 드신다. 우리는 뭐 땀이나 싸가 그런 거 바르면 눈 따갑어 가요. 바래도 뭐하고. 뭐 모자 써도 덮어가지고 볼래 뭐. 지금 원래 해날 때 써 있는데 빨리 가세요. 해날 때 써. 집사님이 원래 불렀는데. 아니 힘든다. 묵부요. 한 두 개 뽑아서. 무. 저기 사이에 사다 들어가가지고. 이거요 이거. 아니 그거 묵고 말고. 제가 굵은 뭐고 이거.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진짜. 아니 저기 가서 굵은 거 하여서 가봐. 굵은 거를 보라니까. 제일 굵은 거를 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엄만하면 저러지 않았어요. 어. 어 부러진 거 같다. 어 부러졌네. 부러졌어. 부러졌어.